이렇게 타고 오면 되나? 어? 직접 운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게. 앞에 타... 하순이가 앞에 타? 네. 아이고. 시골스러워. 아이고, 다리야. 야, 이게 옛날 생각난다. 스틱이구나. 아, 그거네. 아이고. 아이고. 노기스러웠네. 이것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아... 아... 그럼 뭐해? 아... 아... 저 봐라. 경치 봐라. 하... 여기를 뭐... 완전... 완전 정전공기. 진짜, 진짜, 진짜. 수고를 만나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오빠, 뭐 하고 있지? 아니, 일하고 있으면 대박인데, 그렇지? 일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많이 캤네. 진짜? 저기 지금 보이는데. 오, 맛있겠다. 그렇죠? 저거 우리 이 맛이거든. 아, 이거예요? 어. 연희 씨 저 할머니. 네. 땡큐. 어제, 어제 막 진짜 잠 못 잤냐? 네. 왜? 뭐가 제일 떨렸어? 시키면 뭘 하지? 잘할 수 있을까? 말은 잘할 수 있을까? 예니 누나 실제로 보면 어떨까, 이제? 네, 그... 네, 그쵸. 그때, 어떤 것 같아? 그때 봤던 때랑 많이 바뀐 것 같아? 더 이쁘, 이쁘어지셨죠? 난 beans!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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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ㅠ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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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Меня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